아빠, 아빠, 아빠 재인아 이제 밥 먹고 기분 좋아? 기분 좋아 이제? 어, 그랬어? 똥도 많이 싸고 쏙도 개운해 그렇지, 큰 똥을 두 번이나 쌌는데 우리 애기가 맞아, 오늘 두 번 똥 쌌지 맞아 은빈이 누나처럼 웃네 응? 은빈이 누나처럼 웃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, 그런가? 응 맞지? 은빈이 이렇게 웃잖아 헤헤헤헤헤헤헤 이렇게 톨이 내서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많지? 응, 오늘 할머니랑 뒤집기 연습도 많이 했어? 응, 오늘 침대도 들어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제인이 대빵 침대 들어왔지 제인이랑 삶이 엄청 오는 데 있잖아 그 표정으로 내내 계속 안 자고 있었다 응 시끄러워가지고 제인아 저거 쓰다가 응 또 좋은 침대로 바꿔줄게 예? 저거 초등학교 때까지 쓸 건데 보고 일단 알겠지? 응 아빠가 대학생 때 자취하던 것보다 좋은 침대거든? 응 좋은 침대 잘 쓰자 알겠지요? 뿅뿅뿅 알겠지요? 응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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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뿐이 응 응 너무 잘하네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안 주면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는 이야기하고 싶어? 응 응 응 오랜만에 봐서 아빠 좋아? 응 응 응 아침에도 슬쩍 보고 갔지 그치?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응 오늘 날씨가 좀 비고 오고 해서 응 응 내일 또 괜찮아지면 우리 공원 나가고 그러자 좋아요 알겠죠? 아빠들 약속 있잖아요 알겠죠? 응 치과 독소모임 있지 않아? 독소모임 있지 않아? 독소모임 4월인데? 그래? 응 4월 4일 4월 3일인가? 오빠가 화소목 다 일 있다 했는데? 응 그중에 하나가 독소모임이 있는데? 내일 치과 아 그래? 응 수요일은 소장님 소장님 다음 독소모임 아니야? 아 그 잘못 알았어 날씨 그니까 오빠 그렇게 말했었다니까 오 응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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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네 그러면 아니야 우리 제인이가 이번에 이제 안치면 무조건 고개를 들어가지고 응 이제 빨리 베이비로 갈아타야겠어 응 안칠 수 있으려나? 아 근데 아직 허리를 확 펴줘면 기웃둥 하잖아 그치? 조금 더 조금 더 허리 힘이 생기면 자 여기 앉아보자 조금 더 허리 힘이 생기면 방금 또 제인이 손에서 뚝 한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? 뚝 소리 났는데? 아이고 또 얼굴을 흙 긁어가지고 아이고 그니까 응 응 아이고 좀 이렇게 아빠 보고 웃을까? 응? 기웃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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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아빠 얼른 아빠 드세요